천재음악가 천재음악가로 알려진 모차르트와 관련된 일화들이 많은데요 최근에 제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그렇게 제가 되돌아보는 그런 일화가 하나 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마도 모차르트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도 굉장히 알려진 그런 유명한 음악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차르트에게 와서 선생님에게 음악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찾아오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는 겁니다 어느 날입니다 어떤 청년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모차르트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에게서 음악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보통 이렇게 찾아오면 모차르트가 항상 앵무새처럼 하는 질문이 있대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음악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청년이 되게 자신감 있게 그리고 오래전부터 이런 음악적으로 훈련을 많이 한 사람인가 봅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피아노를 쳤고 바이올린도 10년 이상 배웠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모차르트에게 답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는 모차르트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내게 음악을 배우기 원한다면 수업료보다 두 배를 더 내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청년이 찾아왔는데 이 청년에게 또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네는 음악을 배운 적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이 청년은 이제 초본가 봅니다 음악을 배운 적은 없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모차르트가 자네는 수업료에 밥만 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청년이 항의할 거 아닙니까? 아니 나는 오랫동안 연습을 해왔고 음악에 익숙한 사람인데 왜 저에게는 수업료의 두 배를 내라고 그러고 아니 지금 저 사람은 음악을 하나도 해본 적이 없는 초본데 왜 절반만 수업료를 내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모차르트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보게 음악을 배운 사람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 나는 먼저 잘못된 음악 습관이나 태도를 고쳐주네 그런데 그 일은 아주 힘든 일이야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나쁜 버릇이나 태도를 올바르게 고쳐주는 일은 그냥 음악을 가르치는 것보다 배나 힘든 일이기 때문에 수업료의 두 배를 요구하는 것이지 그러나 음악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그런 나쁜 습관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음악을 가르칠 수 있지 그리고 저 청년에게는 배우고자 하는 순수한 열정이 있지 않은가 글쎄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지 교훈을 위해서 만든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저는 자주 이 상황을 떠올리면서 제가 묵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고 또 모태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전자예요 저는 어릴 적부터 피아노를 쳤고 바이올린도 10년 이상 배웠습니다 그렇게 말하던 청년에 속하는 사람이 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차르트가 했던 말이 그거는 수업료 두 배 내야 된다 왜 그렇다고 그랬죠? 오늘 우리 같은 오래 예수 믿은 사람들이 가지는 굉장히 견고한 자기만의 생각이 만들어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앞에 내 이 만들어진 생각을 교정하고 깨트리는 일이 이게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저는 이 모차르트의 일화를 가지고 제 삶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도 모르게 저 안에 굳어져 있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미 훈련이 잘 된 사람입니다 난 모태신앙인입니다 저는 10년 이상 피아노를 친 사람입니다 수업료 두 배를 낼 만큼 교정해야 되는 게 많은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처음 예수 믿으시는 분들이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신앙을 받아들이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걸 저는 지난 십 수년 동안 눈으로 목도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목회를 오래 하다가 보니까요 저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참 사람은 잘 안 변하는 존재구나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구나 이걸 제가 뼈저리게 느낍니다 제일 안 바뀌는 게 저 자신이겠죠 항상 나는 올바른 걸 선택하고 항상 내 생각은 옳다는 이 전제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다 있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신혼 때 수년 동안 서로가 괴로움을 가지면서 싸우고 하는 게 딱 그 문제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건요 나랑 다른 건 다 틀렸다 그래요 자기는 이런 상황으로 자기가 이렇게 자라와서 이런 가치권을 갖고 있는데 다를 수도 있는데 다 틀렸다 당신은 왜 이렇게 틀리게 하느냐 그러거든요 다른 거거든요 이걸 깨달아가는데 거의 한 10년 이상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조금 성숙해지고 나면 가정에서 다툼이 확 주는 거죠 이 사람은 나랑 다르네 이 사람은 나랑 틀리네 이건 틀린 거랑 다른 건 다른 내용 아니겠냐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왜 이렇게 시작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요수아의 미숙한 모습 때문이에요 그는 지도자예요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수아를 보니까 이분이 또 넘어졌어요 이번에는 적의 속임수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요수아 9장 3절 4절인데 세 번 얘기입니다 희위 사람인 기부온 주민들은 요수아라는 사람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한 일을 듣고서 요수아를 속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낡은 부대와 헤어지고 터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낙위에 싣고서 외모를 사슬단처럼 꾸미고 길을 떠났다 지금 기부온 사람들이 요수아를 속이는 거예요 요수아를 속여서 그들이 원하는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수아를 속이려고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모든 게 다 거짓이에요 왜 이게 조약을 맺으면 안 되는가 하면 이미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7장 2절을 보십시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왜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가 하니까요 그 다음 4절의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그가 너의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요하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이거 여러분 방심했다가 나중에 너무너무 비극적인 역사를 이스라엘이 지금 맞이한 거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볍게 생각한 거죠 요수아에게 왜 이런 증상이 있을까요 이게 자기 지도자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 말을 듣고 하니까 이제 그 머릿속에 아까 그 모차르트로 이야기하면 난 10년 이상 음악 한 사람이라고 그 생각의 교정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요수아에게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성 때도 그랬고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공격보다 더 무서운 유혹 이렇게 잡았는데요 요수아가 방심한 게 뭡니까 지금 가난한 원주민들이 연합군을 형성하고 공격을 일으켜 오는 데는 긴장하면서 잘 대처하는 게 그게 지도자의 모습인데 그런데 유혹하니까요 변장하고 찾아오니까요 방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공격보다 더 무서운 유혹 이렇게 잡은 다윗을 한번 보세요 골리아시 대놓고 그냥 하나님을 조롱하고 대놓고 길길이 날뛰고 하니까 그때 바짝 긴장해서 다윗이 요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골리아스를 무찌르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여러분 다 아시지만 우연히 옥상을 거닐다가 어떤 목욕하는 여자를 발견하고는 그 목욕하는 여자분이 뭐가 잘못이에요 이거를 사단은 찬스의 귀재거든요 그 사단이 공격한 것은 다윗에게 이 부분이 약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에 넘어져 버렸잖아요 유혹이 대놓고 공격하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핍박할 때 항상 부응했습니다 2000년 역사 예외가 없습니다 항상 핍박하면 긴장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 일어나는데 방심해하는 식이에요 그게 모차르트가 말하는 교훈이 왜 저에게 무서운 메시지가 되느냐 저 이제 목회한 지 초보 아니고요 그 많은 경력을 제가 쌓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난 목회 34년 차라고 분당 우리 교회 단지 목사라고 대놓고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저 안에 그런 교만이 부인할 수 없이 자리 잡고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가 너무나 위험할 때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어떤 면에서는 저에게 주시는 그리고 오래 예수 믿은 분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공격보다 더 무서운 게 유혹이에요 변장하고 찾아오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요수화를 이런 관점으로 한 번 살펴보기로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요수화의 경솔함으로 인한 이 실패는 우리 모두가 다 주의를 기울여서 그 원인을 분석해야 되는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요수화가 기본 사람들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갔던 시점을 성경은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맨 먼저 그게 나와요 이 일 후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가 언젠가 하면 여러분 우리 지난주 설교 이거 다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 일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거기에 아멘! 아멘! 그 감격적인 말로도 안 할 수 없는 뜨거움을 경험한 이 일 후예요 요수화도 백성들과 더불어서 그 놀라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퍼포먼스가 이루어지고 막 마음에 자신감이 충만하던 이 일 후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요 유혹이 언제 찾아오는가 하면 항상 충만한 상태예요 마음이 뜨거울 때예요 예수님은 양한 공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무섭게 공격하는데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1절도 똑같이 접속서를 시작하네요 1절을 보십시오 그때 예, 이 일 후에 이거 아닙니까? 그때 예,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여기 보면 그때 예 라는 이 접속사가 말하는 그때가 언제인가 하니까 바로 앞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앞에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지금 그때 예, 이 일 후에가 어느 때인가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아마도 가장 충만하던 때일 거예요 세례를 받으시는 그 현장에 사미 하나님이 총출동을 하세요 하늘이 열립니다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을 경험하신 그때 예 마귀가 공격을 하는 겁니다 저는 내년이 내 생애에 가장 제가 마음을 다 쏟을 해가 될 것 같아요 내년에 분당 우리 교회는 제2의 부흥을 꿈꿉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교육자들하고 지금 계속 결의를 해요 이번 주에는 직원들 전체를 모아놓고 이제 완전한 변신을 위하여 우리같이 꿈꾸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알죠 이제 내년에 저희에게 우리 교육자들에게 순장님들에게 엄청난 공격이 시작이 될 거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가장 무서운 달콤한 유혹으로 내년에 교회를 흔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일 후에 그래서 이제 모든 성도님들이 기대감을 가지셔야 돼요 이제 그냥 왔다 갔다 하던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신앙생활은 그 물결에 편승하는 거예요 올라타시는 거예요 파도타기예요 내가 파도를 일으키는 거 아닙니다 일으켜주시는 파도에 몸을 맡기는 거거든요 내년에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분당 우리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공격이 시작이 되는데 유혹으로 오는 거죠 유혹으로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게요 그 JMS라고 하는 이 뭘 토당토하는 이런 이단에 누가 많이 넘어가느냐고요 신천지에 누가 넘어가느냐고요 잘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속상해 죽겠죠 그게 그래도 잘 믿어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교회에서 안 가르쳐주는 성경 공부한다 한번 가보자 그렇게 다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한편으로는 참 아쉽고 답답하지만 한편으로는 제일 안심이 되는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이단이 손도 못 대는 게 그분들이에요 교회에서 안 가르쳐주는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참 교회에서 하자는 것도 안 하는데 내가 무슨 정상이 있어 가지고 거길 따라가느냐고 그래서 오늘 여기 참 사랑하는 내가 안심해도 되는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면 돼요 그분들도 이제 주님 앞에 각성해야 됩니다 내년에 한번 우리가 사단이 공격을 하는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방법들을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릴 거니까요 우리 같이 꿈을 꾸면서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뿐만 아니라 이제 내년에 우리가 함께 꿈꾸면서 오늘 요수아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유혹에 넘어지는 어리석은 일을 범했는가 이걸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도 요수아처럼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기 때문에 항상 이 두 가지 제안을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영적인 분별력을 구해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 구하기 예수 믿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우리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진짜 믿음의 성장을 원한다면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쟁이예요 거짓의 아비예요 그게 항상 대비를 해야 돼요 영적 전쟁은 이 속임수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스 5장 16절을 보니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리고 17절에서 접속사 그름으로 이 두 가지 말씀을 연결을 시키는데요 17절입니다 그름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여러분 우리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 세월을 아끼는 자입니까? 밤잠 안 자고 뛰어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세월을 아끼는 자냐 하니까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게 시간을 뺏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정신없이 뛰어다녔는데 이게 뭐지? 그래서 누가 세월을 아끼는 자냐 밤잠 안 자고 빠르게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 말씀 그대로예요 주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이 속임수인데? 이건 나 유혹하는 건데? 이런 데 시간을 보내면 안 되는데? 주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저는 부부싸움도 안 해요 진짜 안 합니다 딴 거 아니에요 아까웠어요 시간이 이러고 있을 때가 어딨냐고 지금 아니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별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가지고 감정 소모하고 네가 올린 내가 올린 너 그런데 에너지 쓰고 싶지 않아요 부부싸움 하지 않는 것도 세월을 아끼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제가 나면 맞춰주면 되잖아요 대화하면서 여러분 지금 세월을 아끼고 계세요?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살고 계세요? 다 살고 은퇴할 때쯤 돼서 내가 세월을 잘못 살았네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이게 지금 옳은 건가? 지난주 말씀을 다시 상기합니다 매일 예배 때마다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듭 짓기예요 이번 한 주간 내가 커튼 데에너지를 쏟고 살지 않았나? 술, 담배가 한국 교회에서 금지사항이 아니라도 저는 안 합니다 안 할 것 같아요 왜 이 거룩한 몸에다가 그 악한 연기를 내가 뿜어넣어 가지고 내 수명을 단축하느냐고 세월을 아끼는 게 아니에요 술? 저 안 합니다 해본 적 없습니다 그거 이제 다음 달에 총회에서 목사님들이 술 마셔도 된다 그러지 안 할 거예요 왜 그게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런데 왜 내가 그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느냐는 거 아닙니까? 세월을 아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지도를 받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런가 하면 에베소스 4장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어떻게 한다고요? 요동하지 않게 하랴이라 누가 성숙하냐고요?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누가 미숙한 어린애 같냐고요? 맨날 세상 기웃거리다가 이 말에 속고 저 말에 속고 여기의 기웃, 저기의 기웃 그거는 미숙한 어린아이예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바울처럼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골로서 1장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총명,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에다가 뭘 덧붙인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분별력으로 채워야 그게 참 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또 다시 질문합니다 요수하가 유혹에 왜 넘어갔습니까? 기부 온 사람들이 거짓으로 평화주역을 맺고자 하던 그때는 이 요수하에게 굉장히 긴장되던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쉽게 유혹에 넘어갔버렸나 생각해 보면 지금 기부 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결성해가지고 요수하를 위협하던 그런 때입니다 그게 본문 2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요수하 9장 2절입니다 그 적들이 지금 모여서 일심으로 요수하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지금 요수하가 긴장하고 있는데 그들이 회장하고 변장하고 찾아와가지고 전쟁 안 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솔긴 넘어가는 거죠 유혹은 항상 이런 식으로 다가와요 편하게 가는 길 모든 사람들이 은행 이자 1%, 2% 그것밖에 안 되는데 지금 뭔지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를 속이는 사기꾼들은 20%를 준다는 거예요 30%를 준다는 거예요 편한 길 항상 경제적으로 쫓기는 분들에게 사기꾼은 접근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악한 거죠 너무너무 지금 여유가 없어서 속이 다 타들어가는데 이자를 20% 주겠다 30%를 주겠다 그래서 막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속임수에 넘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유혹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예수님은 유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제일 먼저 던졌던 유혹이 마태복음 4장 3절이에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주님에게 얼마나 욕이 난가 하면 이게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로 앞에 1절 2절을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추리신지라 항상 공격보다 유혹이 더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은 그 유혹을 이겨내셨고요 요수아는 그 유혹에 넘어져버렸습니다 왜요?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분별력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이 찬양은요 이 한 줄의 액센트가 다 있습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세상의 유혹이 내게 몰려올 때 내 힘으로 이거 이길 수 없다 이게 가장 강력한 전제예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이 전제를 내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제게 없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다 정리를 해 줍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찬양이 계속 반복하는 후렴이 이렇습니다 주님을 찬양 손을 들고 찬양 그 다음 가사를 보세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거를 인정하는 게 분별력을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분별력을 누릴 수 있는 결정적인 비결이에요 저도 좀 똑똑하고 여러분은 저보다 더 똑똑하고 그래서 보이스피싱? 그건 뭐 어리숙한 사람이라면 당하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아는 분이 굉장히 지혜로운 어수룩한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런데 이 분이 보이스피싱으로 3억 원을 뜯겼어요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롭고 대처 다 했고요 요소 요소마다 다 했고 경찰에도 확인하고 검찰에 다 했어요 그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꼭대기 위에 그래서 저처럼 어리버리한 사람은 거의 잘 안 당해요 그러니까 오면 간이 덜컥 내려요 큰일 난데 어떻게 해야 돼? 다 묻고 그래갖고 저는 이런데 한 번도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을 이길 수 없다 이 전제가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께 뭘 구해야 될까요? 분별력을 구하는 거죠 분별력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요소와가 가진 어리석음 우리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위해 해야 되는 두 번째 제안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여쭙기예요 하나님께 여쭙기 모차르트가 왜 음악 많이 한 그 사람에게는 수업료 두 배 내라 왜 그렇게 했냐고요? 자신 있는 사람은 안 물어요 필요한 것만 묻는 거죠 이건 됐고요, 이건 내가 잘하니까 이건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세요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두 대조가 본문에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요소와 9장 8절을 보세요 그들이 요소와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며 요소와가 그들에게 묻되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다음 14절에 보니까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요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해요 사람에게는 묻고 하나님께는 묻지 아니하고 이게 요소와가 넘어지게 된 핵심 원인입니다 사람에게 묻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구약의 사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얼마나 순수했던 청년인지 모릅니다 사울왕이 그랬던 그가 나중에 교만해서 망해버렸는데요 역대상 10장에 보면 사울왕의 죽음을 상세하게 거기다 기록을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가 왜 망했는지에 대한 분석을 두 가지로 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역대상 10장 13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죽은 것은 요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 범죄가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그가 요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신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는 어리석음을 범했고요 두 번째로 그가 범한 죄가 뭐냐? 14절 요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음으로 해요 이게 죄래요 어떻게 그렇게 순수했던 청년이 이렇게 몰락해버렸나? 범죄로 그렇대요 묻지 않는 거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은 늘 여쭙는 게 그 사람의 트레이드마크잖아요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3장 2절 이에 다윗이 요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 다음 4절 다윗이 요호와께 다시 묻자운데 사무엘상 2장 있죠 그 후에 다윗이 요호와께 여쭈어 아래되 내가 유다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다 요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또 다윗이 아래되 어디로 가리까 그래서 다윗은 늘 여쭙고 여쭙고 또 여쭙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공식을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다윗은 이 공식이요 묻고 듣고 순종하기 이게 참 마음에서 울림이 있는 공식이에요 묻고 듣고 순종하기 이랬던 다윗인데요 놀랍게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옥상을 의실름거리고 멀리서 목욕하는데 오 심히 아름답다 그건요 그 여자가 이렇게 육신으로 이게 뚱뚱하네 홀쭉하네 몸매가 좋은데 이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이미 그 안에서 욕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인생의 오점을 남기게 만드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 그렇게 묻기를 잘하던 다윗이 묻지 않습니다 자, 이건 이제 결정해요 저 여자 수소문에서 이 데려와라 이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떠돌던 조크인데요 아, 이게 진짜 한 90%는 다 아실 텐데 그리고 또 막 이제 여성의 외모를 갖고 하는 조크래서 아, 이걸 안 써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이걸 써야 되는 이유가 그 다음 설명 때문이에요 그거를 제가 읽은 유머는 신부님을 갖고 신부님이 수녀 두 분과 택시를 탔습니다 이쪽에는 굉장히 예쁜 수녀님이고 이쪽에는 좀 예쁘지 않은 수녀님이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걸 신부님을 갖다 대면 안 되니까 그냥 목사님으로 바꿔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전도사님 두 분과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왼편에는 좀 예쁜 전사님이 타셨고 오른편에는 평범한 외모를 가진 전사님이 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택시가 좌회전을 하면 왼쪽에 얼굴이 평범한 전사님 쪽으로 쏠리기도 하고 또 예쁜 전사님 쪽으로 쏠리기 전사님은 빼고 여성으로 바꿀게요 그래서 그런 여성 쪽으로 쏠리는데 이제 이 젊은 목사님이 이제 막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니까 이 평범한 외모를 가진 여성 쪽으로 몸이 쏠리면 시험에 들지 않게 없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요 아주 예쁜 여성 쪽으로 기울어지면 주여 뜻대로 없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외모 갖고 하는 이런 조커가 저지르고 해서 제가 안 쓰려고 했는데요 이거를 제가 웃기자고 한 얘기가 아니고 이게 우리의 실체 아닙니까? 지 마음에 들면 막 매달려가지고 주님 뜻대로 해달라고 그러고 저게 마음에 안 드는 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고 다윗이 지금 그 모양 아니냐고요 그렇게 묵기를 잘하던 다윗인데 지금 멀리서 목욕하는 여자 마음에 쏙 든 거예요 수소문에서 부르고 싶은 거예요 안 물어요 왜 안 묻습니까? 물으면 하나님 뜻을 말할 거니까 너 정신 나갔냐? 스톱! 안 돼! 그건 안 묻는 거예요 아까 내가 신부님 젊은 목사님 이렇게 갖다 붙였지만요 하고 싶은 메시지가 그거 우리 아닙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외모를 가진 쪽으로 가면 막 이제 뭐 주님 뜻대로 해달라고 그러고 아, 그거 반대였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쪽으로 기울이면 이렇게 기도하고 저쪽으로 기울이면 저렇게 기도하고 마음에 안 들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고 우리의 신앙이 묻지 않는 것도 문제고 묻는 것도 지 맘대로 묻는 거죠 묻고 싶은 것만 묻는 거죠 막을 것 같은 건 안 묻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결론 겸으로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대안으로 10편, 46편, 10절을 제가 들고 싶습니다 세번역입니다 이런 권면을 놓치면 안 됩니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내가 묻 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 수준의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항상 그 분별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자꾸 여쭙는 거죠 잠깐 걸음을 멈추고 잠깐 손을 멈추고 지난주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호수아가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백성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전쟁 치다가 갑자기 엉뚱한 데로 갔습니다 이게 잠깐 손을 멈춘 거 아닙니까? 잠깐 손을 멈추었어요 왜 멈추었습니까? 그 공맹이 잘 되는 골짜기에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나누어 백성들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지 간에 그것을 수용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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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는데 이걸 제가 퍼포먼스라고 했습니다 위험한 단어예요 퍼포먼스는요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공연, 연주의 이런 뜻이에요 이게 만약에 관객이 사람이라면요 이 퍼포먼스는 쇼예요 예배가 퍼포먼스면 큰일 나요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면 이거 쇼예요 그래서 제가 퍼포먼스를 단어를 썼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오늘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온 백성들이 가슴 터질 그런 놀라운 일들을 왜 내가 퍼포먼스라고 그랬냐 하니까 관객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골짜기에 가서 한 거 아닙니까 사람에게 보여준 거 아니거든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가장 최고의 정성으로 하나님께 연주를 드려야 돼요 온 정성을 다해 사람의식까지 아니하고 그런가 하면 소그룹에서도 퍼포먼스라고 그랬잖아요 주일 예배 때는 여러분이 마음껏 표현하기 어려워요 이건 혼자 설교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그룹을 살리자는 거예요 이제 저는 내년 삶을 눈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 번도 다락방을 안 가보신 분이나 옛날에 그냥 다락방 한 번 갔더니 재미 하나도 없네 그래가지고 선입견으로 안 가신 분 내년에 한 번 마음을 돌이켜 가보세요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하나님 앞에 퍼포먼스가 벌어질 거예요 우리 작은 한 8, 9 이렇게 모이시가지고 이번에 회사에 가서 내가 큰일 날 뻔했잖아요 내가 너무너무 그런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이거 결제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막아주셨는지 분별력을 주셨다고 그것들을 나누는 게 다락방이 돼야 돼요 또 반대로 억장이 무너지면서 내가 너무너무 미련하다고 내가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사인했다가 내 집 회사에서 내가 지금 너무 어려운 일을 눈물을 펑펑 쏟으면 모든 다락방 식구들이 손을 잡고 함께 울어주는 이런 일들이 다락방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다락방은 이거 하는 모임이야 저거 하는 모임이야 아닙니다 모든 걸 다 하는 게 다락방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고 그런데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예요 그래서 이 다락방에서의 모든 손짓, 발짓, 몸짓 우리의 언어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퍼포먼스가 돼야 돼요 내년에 분당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너무나 조화로운 연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기 원합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이 놀라운 연주자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결론을 저는 이 말씀으로 믿기 원합니다 10편 25편 15절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므로다 우리가 여호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쭈어야 되는데 그 일은 하나님과의 인티머시, 친밀감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므로다 호세하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친밀감이에요 항상 여쭐을 수 있는 분 제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 긴 시간을 뭐하고 있겠냐고요 그 긴 시간을 오늘 하루 제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 여쭙는 거죠 여쭙고 또 여쭙는 거죠 오늘 설교의 마무리를 이 찬양으로 믿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가장 강력한 전제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다 이 전제예요 그래서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게 아니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분께 여쭙는 거예요 분별력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순결한 마음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릴 때 내 실패, 내 실수, 내가 가진 눈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아픈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 관객이세요 그분이 힘을 주세요 힘을 받아야 또 한 줄을 살아내거든요 우리 찬양 그냥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관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의지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가 마음을 들이면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선포합니다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주를 찬양하여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하여 손을 들고 찬양하여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다 혼란한 인생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거짓의 아비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넘어뜨리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그런데 그 순간 믿음에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것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인 없는 분 계시네 보인 없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그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분별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요소처럼 속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데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분별력을 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없습니다 분별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여쭙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리한 건 여쭙고 이거는 아마 허락하실 거야 불리한 거는 내가 알아서 하고 이래서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쭙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순종하는 거 다윗이 이 공식 결정적으로 그 공식이 필요할 때는 죽여버리잖아요 오늘 여러분 여러분 진짜 한번 부엉을 꿈꿔보세요 아버지 내 심령 안에 주님 그 모차르트가 말한 너는 수업료 두 배 내야 돼 그런 굳어져버린 신앙인이 아니라 처음 주님을 만날 때 그 마음으로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저를 지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쭙고 분별력을 구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한번 부엉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한번 분당 우리 교회에 부엉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꿈을 꾸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큰 소리를 선포하고 우리 합심해서 마음에 있는 그 다 토해내시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이 시간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우리와 함께 하나님 하여 하나님 우리의 심지어 주신이요서 또 다르게 진출하는 것만으로 늘고 하겠다는 그는 위험하시니 우리 교육이 원한 파점으로도 직경을 벌려가서 하나님께서 자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어요 지수와 유혹 속에서 모든 힘을 유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만들고 참여하며 하나님한테는 원하며 잘 믿을 수 있도록 주여있던 것만으로 주신 우리 신의 두 절 가동을 받는 듯한 몸을 품으면 한 발을 나가는 것만으로 해야 그 수받은 세상에 암흑을 내는 것만으로는 하나님, 두 사람 기도를 위해 모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하는 새로운 바람이 이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거술한 바람이 이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바지에 대해 구원히 있어 하여 우리의 자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구원히 이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개인의 식을 하나님 아버지님, 이곳에 넘어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돌아보면 참 속아서 유혹에 넘어가서 참 눈물을 흘린 적이 참 많았던 것을 떠올려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은 온통 우리를 혼미하게 만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한 번 잘못 받으면 인생이 끝나는 지뢰밭도 너무 많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냐 할지라도 우리의 의욕을 꺾어버리고 엉뚱한 길로 인도하여 마음의 참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드는 공격이 너무 많습니다 오 하나님 분별력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 안에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이게 올크니 하고 했는데 그것이 수렁이었고 자녀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지도하느라고 했는데 이것이 터치 나가지고 아이들을 어렵게 만드는 일을 참 많이 행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하나님 분별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분별력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여쭙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쭙고 또 여쭙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과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한번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있사오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맛보기 원하오니 이 교회가 한번 내년에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은혜의 물고가 터여지고 은혜가 쏟아 부어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오늘 배움 그대로 한 번 더 실천해 보기 원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자녀 교육에서 하나님께 여쭙고 또 여쭙고 분별력을 구하면서 아 이렇게 하니 참 이런 열매가 있구나 이것을 경험하고 맛보는 한 주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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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